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오늘 오랜만에 장난감 교실을 나 어떤 장난감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쿼리도라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왔어요 이름이 어려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의 방식이 적혀있긴 하지만 오늘 용용희 선생님과 한판 대결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기겠죠? 제가 이길거예요 아니에요 용용희 선생님은 맨날 이상한 소리 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렇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까먹어요 아,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들어있는게 너무 많아서 네, 필요없는건 버려요 아, 필요없는건 버리고 그렇구나 어쨌든 용용희 선생님과 한판 대결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자, 쿼리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누굴까요? 흰색이니까 포비 어, 여기엔 포비 이거는 빨간색이네요 그럼 저겠네요 네, 이건 용용희 선생님 이렇게 둘 명 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할건데 목표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까지 가는거 여기 이 끝줄까지 가는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 끝줄까지 가는거 쉽네요 네, 아주 쉬운데 한 번에 이 친구를 한번 움직이든 이걸 한번 쓰든 그건 뭐에요? 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갔죠? 근데 용용희 선생님은 안가고 나를 이렇게 막아요 어 그러면 그 다음 제 차례죠 제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용용희 선생님은 또 막아요 저 다 막으면요? 다 막을순 없어요 이렇게 하나라도 길이 없으면 안되고 여기 보면 마지막 길이 하나 남아있죠 네 이렇게 길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어 다 막아서 못가도록 만드는건 반칙이에요 어, 알겠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누구부터 할까요? 그래서 저부터 할게요 네 용용희 선생님은 손이 안 움직이니까 맞죠? 네 네 제가 대신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드릴까요? 저 앞으로 한 칸 갈거에요 어 이 친구가 앞으로 한 칸 네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 칸 가겠습니다 저 또 갈거에요 또 그러면 저는 맞겠습니다 옆으로 비켜갈거에요 네 옆으로 이쪽으로 가겠네요 네 위로요 네 저는 앞으로 한 칸 저도 앞으로 한 칸이요 어 어 저는 맞겠습니다 어 어 어 밑으로 한 칸이요 그러면 저는 맞겠습니다 어 또 맞겠다 어 밑으로 한 칸이요 밑으로 이쪽으로 저 밑으로 한 칸이요 밑으로 한 칸이요 밑으로 한 칸 그럼 저는 맞겠습니다 어 위에 놔주세요 여기 여기요 네 거기다 주세요 어 오 머리를 잘 쓰시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머리를 쓰겠습니다 어 어 어 저 뒤로 갈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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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여기로 오죠 네 네 네 저는 이쪽으로 뒤로 또 갈게요 뒤로 또 갈게요 뒤로 또 어 일단 올라갑니다 자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저도 올라가구요 밑으로요 밑으로 또 갑니다 저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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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앞으로 앞으로 밑으로 제 뒤에 세로로 벽 놔주세요 출발진 쪽이에요 이렇게요 네 거기다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전 대각선으로 갑니다 네 대각선 저는요 어 앞으로요 앞으로 맞겠습니다 어 어 어 여기 남으셨네요 네 우와 진짜 많이 남았네요 저 많이 남았어요 다 막아버릴게요 밑으로 가주세요 밑으로 네 전 앞으로 앞으로 자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맞겠습니다 위로 가주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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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거기 아 여기 위로 네 거기에요 전 왔어요 어 어 저 또 위로 가주세요 위로 좀 맞겠습니다 한 번 더 위로 가주세요 위로 위로 이렇게 막을게요 어 뒤로 가주세요 뒤로는 이쪽인가요 네 음 일단 가겠습니다 저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막일거에요 네 어떻게 막을까요 앞에 막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못들어가게 네 한 칸 더 저 또 막을거에요 이렇게요 네 한 칸 더 square 가로로 박을거에요 가로로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빌게요 네 그렇게 박을거에요 허허 크허 날itious 뭔가 진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제거 올리세요 올리고 이긴거같아요 네 그런거같네요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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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던지면 어떡해요 다시 앞으로 진거 같아서 그냥 지지쳤습니다 으아 으아 이겼어요 용요희 선생님이 한판 이기셨어요 자 1대0입니다 이어서 두번째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갈까요? 네 앞으로 갈거요 앞으로 저도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갈거에요 앞으로 저도 앞으로 또 앞으로 갈거에요 또 앞으로 저도 앞으로 한칸 막아주세요 한칸 네 바로 앞에 막아주세요 네 바로 앞에 이렇게요 네 어 이거 제꺼네요 아 그래요 용요희 선생님껄로 막고 저도 막겠습니다 어 어 어 어쩌죠 저 위로 갈게요 위로 저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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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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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세요 네 이제 제 뒤에 막아주세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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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네 저도 어 이거 용요희 선생님껀데 어 네 괜찮아요 이걸로 써있으니까 막을게요 네 저도 이렇게 막았어요 저 그럼 대각선으로 빠져나갈게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제거죠? 네 네네 뭐하세요? everlasting 헤헤헿 살짝 Israelites yerde 이렇게 막는다고요? 네 우와 이게 무슨 수법이지? 키를 막으셨네요 그리고요 네 여기 막아주세요 네 네 포비쌤님 앞에 막아주세요 포비쌤 앞에 이렇게요? 네 으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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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됐을까요? 뭐 막혔으니까 갑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 막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어렵죠 흐흐 이번에도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민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으흐흐흐 먼저 이곳에 있는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전 앞으로 가겠습니다 압으로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아 ait 여기를 Pas겠습니다 으응 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여 이쪽이죠? 네 이쪽으로 여기만 가주세요. 제 뒤쪽이요. 이렇게요? 네. 저도 따라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저는 막고 그냥 내려갈게요. 내려요. 저도 내려. 또 내려갈게요. 내려. 저는 막고 저 또 내려갈게요. 또 내려. 막고 저는 제 뒤쪽에 이쪽으로 바꿔주세요. 거기요? 이렇게요?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쪽으로 막은거에 또 가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요? 네. 갑니다. 자 뒤로 가주세요. 뒤로 저는 이렇게 저랑 같이 가셔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저는 이렇게 저 대각선으로요. 대각선 나도 대각선 네. 그렇겠죠. 네. 점프해주세요. 나도 점프 저도 점프 점프 나도 점프 대각선 대각선 나는 막고 어? 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여기 있어요? 반전이에요. 가실까요? 갈까요?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갈까요? 답이 안 보여요. 네. 앞으로 갈까요? 네. 앞으로 갈까요? 네. 계속 가주세요. 앞으로 가고 저는 하나가 남았으니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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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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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고 저도 가고 가고 저도 가고 막판 대역전승 막판 대역전승 네. 1대1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판. 용경이 선생님 잘하셔서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요? 네. 자 마지막판이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르게 해볼거에요. 네네네.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저도 앞으로요. 앞으로 저도 앞으로 방금 손가락 가락했는데 막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네. 음 이렇게 그 앞에 막아주세요. 그 앞에 네.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갈게요. 한번 이렇게 어 거기 막아주세요. 여기요? 네. 이렇게요? 네. 저 앞으로요. 앞으로요? 네. 어 뒤로 가주세요. 이렇게요? 네. 네. 써 버릴게요. 어. 또 뒤로 갈게요. 뒤로. 저 밑으로. 저 뒤로 갈게요. 뒤로. 밑으로. 어. 왜 그러세요? 하하하하. 뭔가 지금. 뭔가 꼬였어요. 분위기가 안 좋나요? 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밑으로. 저도 밑으로. 밑에 막아주세요. 가로로요. 세로로 막아주세요. 밑으로. 세로로 막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으으으으으으으으. 어0. 가로로 막아주세요. 가로로요? 가로로 막으면 제가 못나가요. 어. 나가지 마세요. 흐헤헤헤헤헤헤헤헿. 그러면 안되죠 그럼 반트만 막아주세요. 반만. 이렇게요. 네. 그... 그러갑니다. 으어어... 앞으로 한칸 갈게요. 앞으로 한칸요? 의... 반등만 이렇게요? 네 앞으로 한칸 갈게요 앞으로 한칸요 세로로 박아주세요 세로로 갑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갑니다 가로로 막아주세요 가로로 다시 위로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밑으로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제 막을게요 내려가주세요 내려가면 막고 어 세로로 박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어때요? 굉장히 좋은 수네요 제 뒤를 막았어요 제가 나갈 구멍이 있게요 앞으로 네 일단은 네 저도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어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여길 막아주세요 못 맞게 할거에요 세로로 박아주세요 여기요? 네 좋아요 어허 어때요 저희 B 장의 숲입니다 ى 카 제가 이겨보려고 했지만 아끼다 똥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요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요. 이겼어요. 되게 한수 한수가 오묘했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게요? 뭐라 그래요? 신의 한수. 오, 신이셨어요? 아니요. 신은 아니지만 신의 한수를 뚫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용용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난감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